빠른 마스크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사각형 모양이 빠른 마스크 모드 아이콘입니다. 이 모드는 드로잉 도구를 이용하여 빠르게 선택 영역을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빠른 마스크 모드가 실행되면 레이어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브러쉬를 선택합니다. 검은색을 칠하면 마스크 영역이 되고 흰색을 칠하면 선택 영역이 됩니다. 마스크할 영역을 칠한 후에 빠른 마스크 모드 아이콘을 다시 클릭하여 모드에서 나오면 선택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브러쉬로 칠한 영역은 마스크된 영역입니다. 선택 영역을 복사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레이디언트 도구를 사용하여 마스크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Q키를 눌러 빠른 마스크 모드를 실행합니다. 다시 Q키를 눌러 빠른 마스크 모드에서 나온 후에 복사하여 확인합니다. Q키를 눌러 빠른 마스크 모드를 실행합니다. 빠른 마스크 모드에서 전경색과 배경색은 흑백의 밝기로만 표시됩니다. 어떤 색상을 선택하든 색상이 가진 밝기 값의 회색이 전경색으로 선택됩니다. 75% 밝기를 가진 회색이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영역이 회색의 밝기 값만큼 불투명해집니다. 빠른 마스크 모드 옵션 창을 열기 위해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오버레이 색상을 바꾸고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 색상 영역을 마스크 영역으로 할 것인지 선택 영역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마스크 영역으로 선택해 놓겠습니다. 꼬마 모델을 마스크 영역으로 선택합니다. Q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바꿉니다. 오버레이 색상이 마스크 영역과 선택 영역 중 어느 것을 나타낼지를 단축키로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Alt 클릭합니다. 방금 전에는 오버레이 색상이 마스크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오버레이 색상이 선택 영역을 나타냅니다. 다시 아이콘을 Alt 클릭하면 오버레이 색상이 마스크 영역이 됩니다. Alt 클릭하여 선택 영역을 반전하여 마스크를 만듭니다. 마스크 한 이미지를 이동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더라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entonauję 지금까지 on the SCO iTunes 첫째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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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2100